북면에 거주하시고 경기도 빼냅니다. 아무쪼록 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우리 최정숙 의원님의 지지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20대 대통령 투표가 어저께 사전선거가 실시가 됐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투표하셨겠죠? 네. 아마 모두 투표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끝까지 3월 9일 날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유권자 여러분 힘을 모아서 제 20대 대통령은 윤석열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이 나와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는데도 이렇게 응원 나와주셨는데요. 이 응원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3월 9일 날 본 투표에 주변에 계신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한 표 한 표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120ylene'S 2고1 난이 롸의 복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